ango-o op Paul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심형자들 집탄이라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햄이 없으면 꺼지라고 했던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였더라? 토곰님이였나? 아무튼 굉장히 위허.. 계속 쫓아와서 날 죽.. 죽어가지고 저주받은 인형한테 가라고 한거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PSM 됐다고? 들어와 들어와 BJ가 관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종이라고 좋은 생각이세요 하지만 관종의 파워를 대결한다면 내가 이길 수 밖에 없겠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나보다 관종은 참을 수 없어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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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집 두 번째 집 없었어 세 번째 집 세 번째 집 먹고 어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헬멧 가방 메디킷 총 없어 어? 문 열려있다 방금 누가 들어왔어 헉 총 장전하는 소리 아니 그 짧은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벌써 들어갔단 말인가 풍슬레어 죽었다 어? 유알코올이네 유알코올 누구세요? 총은? 없으..없어요 뭐야 알코올만 있어? 넌 또 누구야 누..누구야 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뭐 이상하네 진짜 총은 무기도 없고 이거 큰일이구만 형님 죽여야될것 같아요 여기 일단 여기 있을테니까 무기를 가져오 무기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 PSD 최고 간부를 주겠다 형님 따라오세요 예 안됐다 얘 죽여야겠다 얘 얘 이상한 애야 얘가 우리를 알릴거야 우리 위치를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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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자!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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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낭비할 필요없어 가자 어? 가자 가자 경찰 경찰 자 가자 가자 일단 손은 들고 있는데 야 너 컨셉 맘에 들잖아 저리 가줄래? 상대생각이 굉장히 안좋은데? 어? 이 녀석이 말이 뭐하네 상대는 PSM입니다 저런 애들이 PSM이 있는거에요 총을 먹기만해 너 딱기다려 어? 어디야? 저기다 저기 저기 저 앞에 캠핑 쟤보다 먼저 먹어야돼 뛰어! 뛰어라고 유알콜 뛰어! 어? 요 앞에 누가 또 있는데? 뭐야 이거 전화만 보고있어 앞에 누구 있는건가 설마? 난 공격안해 난 친구야 어허? 문이 다 열려있는데? 친구라고 여기 타있어요 차가 어딨어 아이 공격하지마 친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윽 지속자 화살이다 화살 왜 안일부지? 공격하지마 어 어 어 어 어 어 상태가 안좋은거 같다 그냥 도망가자 굉장히 안좋은 애들이야 상태가 지금이야! 지금이야! 하하 하하 됐다 하하하하 가자 가자 하하 하하 큰일날뻔했어 전화적인 계속 달고있었으면 우리 끝장났을거야 야 뒤에 뭐가 오는거 같은데? 뒤에 차온다 도망가 누구야 뭐야 안타 안타 나 혼자 다질래 나 혼자 다질래 나 혼자 다질래 뒤에 칼 뒤에 칼 뒤에 칼 이거 좀 쳐줘 어우 던지는줄 안내 칼 던지는줄 안내 쟤야야 초록색깔 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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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깔 꽃무늬 꽃무늬옷 꽃무늬옷 중간에 꽃무늬옷 어 살았어 쟤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구만 쟤네들은 뭐야 근데 도쿄앗이 누구였지?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지금 도쿄앗이 누구였지?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지금 PSD 도쿄앗 쓰읍 아 이 PSD 수준이 천천히 해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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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없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나 시끄러워 죽겠네 쟤 무서워 나 칠거 같아 내려 그러면 내려 누가 탔다 야 도쿄한만 빼고 태우고 가자 타타타타타 도쿄야 누구야 한명 태워야되는데 옆에 탄사랑 도쿄야 아니죠 오케이 아니네 유알콜 아 유알콜 탔어? 네 그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차 차 준사람은 태우고 와야되는데 좀 그런데 옆에 사람 누구에요 누구 헬로우 죽여 죽여 템을 먹어야되 템 우리 차가 총이 없어 오케오케 오케 프렌드리 프렌드리 아냐아냐 프렌드리 아니면 킬류 프렌드리 앤드 킬류 초이스 초이스 프렌드리 펜블드 괜찮대 오케잌 악 허허허허허허허 흐허허허허 흐허헣 아 나 점점 이상해질것 같애 나 나쁜놈 되는것 같애 인성이 드디어해지는것 같애 진짜로 이 게임 오래 하다보니까 뉴알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알콜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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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E5? E5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돼 술..술먹..술먹니? 어떻게 생각을 안하세요? 내려 내려 내리라고 형이 장난..빨리 얘기해 형이 장난하는 것 같아? 빨리 얘기해 어떻게 생각해? 왜 이렇게.. 수상한데 너무 늦는데 보통 금방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늦게 말할 필요가 있나? 방송을 보고 얘기하는건가? 형 분명히 인성 드디해지는 것 같다는데 형이 최고라고? 이따 우리 파밍 좀 하죠 어? 어이씨 큰일날 뻔했네 우리 파밍 좀 해놔야되는데 우리 파밍 좀 해놔야되는데 문이 다 열려있어 파밍이 안돼 어음.. 먹을때 없나? 저기 2층 저기 2층 먹을만하거든 알콜님 여기 파밍좀 해야될거 같은데 여기 파밍좀 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아 진짜야 같이 가는거야 우린 끝까지 가는거야 빨리 가져와 총이랑 여기 옆집 아니 대고있어 빨리 출발할 수 있게 파란 속고만 살았나 좀 착하게 합시다 가스가 좀 조금 있으면 오는데 빨리 나와야 왜 안나오냐 가스나오는데 저기 누구 오거든 저 왼쪽에 왼쪽에 누가 손 들고 온다 누구지? 흐흐흫 빨리타 빨리 빨리타 빨리 열었어 열었어 빨리타 빨리타 아이 그냥타 팔타 타 자차차총총총 그냥타 그냥타 누구야 옆에 아이씨 내려서 저 보조석 좀 쏴봐요 내려서 보조석 좀 쏴 보조석 쏘면 돼 유리창으로 아 쏘지마 차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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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 쏘지마 아 그냥 가야겠다 강제청취야 이씨 아 여기까지 언제 왔어 아아 아 아 큰일났다 이거 매트 맞으면 터지겠는데 일로 가야돼 올라가야돼 아 이거 차 바꿔야되는데 차가 너무 피가 없다 그래서 티어 총이다 총 티어 얘들아 티어 그냥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뒤에 쫓아오고 있어 티어 흐흫흐흫흐흫 피그스동키 계속 누를트네 어디야, 어 아, 아 아아 왼쪽 부시, 한대 맞어 아! 앗돼 에헤 왜이렇게 많아, 총 쏘는 애들이 여기 전복하고 있어라 죽었어? PSM킹 1, 1은 뉴알코올 죽었다 뉴알코올 죽었어 어쩔 수 없어 저기서 서로 싸울 것이야잉? 난 아직 살아있고 앗! 앗! 저쪽도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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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